ㅋㅋ 보이지? 이거 앞에 샀자 와..춥다.. 실례하겠습니다 어.. 한 달 전쯤인가..? 제가 한번 찾아뵙었습니다.. 혹시.. 오늘도 이렇게..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잠이 좀 타투.. 좀 비쏘게 해봅시다 오늘은 숨이 터지게 무적하십시오!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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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십니까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안돼.. 아..뭔 소리야..자꾸.. 거기.. 이렇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럼 조용히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둘러보는 중 뭐해 이거..? 투명한 피카콜만 한번만 더 해보세요 한번만 더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.. 한번만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저 됐습니다 여러분.. 한번만 더 해보세요 잠깐만요 숨이 너무 막혀서 그러는데 물 좀 마시고 들어갈게요 이거 미쳐버렸어요 여러분들 화 좀 푸시고요 제가 여기 얘기 들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.. 여기에 그냥 얘기 들어드리러 온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.. 단순히.. 뭐.. 여기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혹은 여기 주인이신지 그걸 여쭤보러 왔습니다 예? 혹시 지하에 있어요? 、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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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와.. 미쳤다.. 나 지하 가야돼 얘들아 나 지하 가야되지? 와.. 큰이쪼.. 잠시만요 At the same time 10 perder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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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마세요.. 잠깐만.. 아 여러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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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재밌어요? 그만하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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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! 안 Ja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